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대상 2명 분의 무릎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. 클립되는 대전은 유엔지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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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상캐스터 배혜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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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쪼금 만 더! 쪼금 만 더! 쪼금 만 더! 이 쪽으로 좀! 하나만! 이 쪽으로 보고 있어요! 이 쪽으로! 하나만! 한 명만! 이 쪽으로! 이 쪽으로! 한 명만! 이 쪽으로! 한 명 한 쪽으로! 목을 좀 보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? 이찬아 거기서 출립할 수 있겠어? 어? 오호! 어! 어!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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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. 에어쇼 봐, 에어쇼.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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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.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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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. 정말 두름이 있던데. 그러면. 일단 최초. 기준치면 조심하시고, 첫 번째 낑빨까지. 첫 번째 낑빨까지. 무조건 제외리겠습니다.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. 고춧가루 한글자막 by 한효정